안녕하세요. 저는 핀트비에서 CSO를 맡고 있는 이건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핀트비의 미션은 중소기업의 파이낸싱을 돕는 일입니다. 저희는 공급망 금융이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동남아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라보는 동남아 시장의 비유,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저희가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맡고 있는 분야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물론 인도네시아랑 인도도 하고 있지만 베트남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의 인구는 한 60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 60%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천만 명 정도의 모바일을 쓸 수 있는 인구가 성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GDP는 인당 한 4천분 정도 돼요. 그런데 해외 자금 유치라든지 아니면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한국도 어렵고요.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은 자금이 다 큰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그 자금을 달성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500조 정도의 중소기업의 니즈 대비 공급의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으로 간 이유는 베트남에는 팩토리 마켓으로 가는 건 공급망 금융의 하나의 종류인데 공급망 금융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프레센터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갔고요. 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은 저희가 따로 에듀케이션을 할 필요 없이 이미 공급망 금융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또 저희가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 기업의 어프로제가 훨씬 더 쉽고 또 저희의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을 어트랙티브하게 봤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어떤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SME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특히 고용의 3분의 2 그리고 회사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경제의 허리라고 할 정도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ME는 자금에 접근하기가 어렵죠. 사실 특히 개발조선국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는 공급망 금융은 굉장히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파워풀한 금융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코퍼바이어가 롯데마트라고 생각을 하고 SME 서플라이어는 롯데마트의 서플라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롯데마트의 신용을 빌려서 롯데마트의 서플라이어가 저금리의 운용자금을 빌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한 만약에 작은 SME 딜러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딜러인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의 신용 공연을 통해서 저리로 구매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때마침 공급망 금융에서는 또 레볼루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레볼루션이라고 하면 공급망 금융이 어려운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채권의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하나의 샤런지였고 두 번째는 이게 매뉴얼 프로세스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했었고 또 다큐멘테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매니저하기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신용 공허를 할 수 있는 앵커 그러니까 큰 기업들 중심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큰 기업도 있고요. 그런데 또한 이거는 투자가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는 사스 베이스트 솔루션을 통해서 거래 비용을 낮추고 메인트넨스 커스트라든지 인플멘테이션 커스트를 낮춰서 금융기관에 이 서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금융시장은 정말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핫해요. 전 세계적으로는 4%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은 16%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베트남이나 발전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공급망 금융 서비스의 개발을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고객들한테 더 빨리 더 싸게 그리고 앵커어를 같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협력을 통해서 고객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는 특히 한국계 금융기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의 금융기계라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한 2, 3년 정도 저희가 엑스트라이크 코드를 쌓았고 한국계 금융기업들은 저희의 솔루션 개발을 할 때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또 베트남 시장에서 저희가 마켓에 어떤 시대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크레디빌리티를 쌓는 데 도움을 줬고 또 저희 서비스의 고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토대로 베트남의 이제 로컬 마켓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베트남의 세일스팀하고 특히 저희가 장점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이 이제 해외에 나갈 때는 한국 기업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거가 저희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극대화시켜서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금융 니드를 충족을 하고 이거를 로컬로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 궁금한 금융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트랜섹션 볼륨은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9월 기준으로는 한 130억 정도 거래가 일어났고요. 더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개발될 수 있고 저희의 장점 중에 그 포텐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박상승 대표라고 이제 그 바슨 컨설팅 그룹에서 18년 동안에 한국의 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던 그런 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IT 분야의 전문가하고 금융기관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가 이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저희 회사의 소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도대체 왜 이제 동남아에 갔는지 베트남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스트러글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이미 7년 정도 된 회사고 피보팅도 한번 해봤고 파트넌심도 한번 깨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사실 하려고 했던 거는 미국에 C2F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C2F라고 하는 회사는 공공망용의 선도주자이기도 한데 지금 포춘 500 회사의 50% 이상이 그 회사의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4, 5년 기준으로 연 트랜작션 볼륨이 한 4조 정도 됐었거든요. 4조 원 정도.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의 어떤 방법은 금융회사를 빼고 이제 회사 간의 거래를 일으켜서 공공망용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던 회사인데 그걸 한국에서 들여달라다 보니까 한국의 정서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걸 이제 무조건 이제 해외에 있는 서비스를 갖고 와서 한국에 해보려니까 이제 안됐다라는 게 저희 이제 레슨이었고 사실 이게 또 저희가 동남아에 갔을 때 되게 큰 어떤 레슨을 줬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워킹한다고 아니면 해외에서 워킹한다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워킹한다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레슨이 있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베트남에 갔어서 로컬 회사랑 일을 하는데 저희하고 그 회사의 기대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이제 그 사례를 만들고 싶고 한 번이라도 이제 고객이 일해보고 싶어서 이제 굉장히 데스프레트 했거든요. 그래서 그 데스프레트한 그런 심정에서 파트너를 고르고 이제 일을 강행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알게 된 게 그 회사가 저 회사의 그 제품을 카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이게 이게 그 해외에서 특히 해외에서 파트너를 고를 때는 정말 이제 그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이랑 그분이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뭐 나중에 패널 토크에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희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배우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그 저희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겪은 내용 중에 이런 거 뽑아왔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동남아 시장은 이제 한 마켓이 아니다. 한 시장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제 똑같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들이 많아요. 전쟁도 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랑 이제 베트남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지만 전쟁은 이제 글래의 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싸이공하고 호치민스리랑 하노이도 거의 다른 나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제 그 지역변에 제약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거가 첫 번째 레슨이고 두 번째는 이제 Importance of Introduction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제 그 핀테크 기업이니까 규제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 이제 규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새로운 걸 하려다 보니까 규제에 뒷받침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규제가 막 디벨롭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특히 해외에 있는 기업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은 이렇다 치더라도 프랙티스가 다른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법이 맨 처음에 나왔을 경우에는 법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게 법종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아귀를 하고 이게 이제 그 레슬루션을 겪으면서 더 클라리파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갔었을 때 법무법인을 만나고 이제 누굴 만나고 해서 이걸 구체화시키려고 하지만 정말로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만났는데 그 회사 그 사람 먼저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그건 저희가 이제 금쪽 같은 몇 개월의 시간을 낭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뭐냐면은 스타트업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랑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랑 달라.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서 이제 만났을 때의 그 사람들을 수준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가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사람하고는 질이 달랐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저희가 그때 큰 점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해외에 나갈 때 이제 그런 어떤 계획을 세고 싶다고 하면은 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받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셉업 타임이 디퍼런트라고만 썼는데 그거는 저희랑 막 딜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하늘도 되게 많으니까 잊어버리고 막 지나가요. 막 이제 지나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계속 챙겨봤으면 그 회사의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당분간 안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 보나 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잊어버릴 듯하면 전화가 연락이 와요. 그 회사의 타임이랑 저 회사의 타임이랑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간의 어떤 개념이 발맞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타임하고 우리의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회사의 어떤 그 유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 기준 저희의 문화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지 마시고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 매니틴 스탠드 매니지먼트 커스트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한국 사람들하고 일할 때는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좀 더 쉽고 공감대라는 것도 있고 이제 기대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뭐를 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일주일 후에 만났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베트남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의 과제를 줬어요. 월요일날. 근데 화요일날 뭐 땐 막혔어. 얘가. 그런데 막혔는데 그걸 풀 생각을 안 하고 다음 월요일날 가면은 어 화요일날 이거 막혔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상 못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때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기대치를 정말 잘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한국하고 다른 점 이제 그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제가 매니지먼트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는 해외하다가 구두로 전달되는 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건데 그쪽에서는 구두로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어요. 그게 좀 깜짝 놀라요. 사실.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미팅 노트를 쓰고 이제 이걸 이메일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이런 경우가 저희한테는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 매니전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Importance of Contract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제 이거를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특히 HR 관련돼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뭐 계약서를 쓰고 이제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굳이 그런 것까지 써야 되는데 그 계약서에 써야 돼? 그런 걸 쓰면 그 사람한테 약간 이제 그 무례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사람 믿어야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있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사실 서로한테 함부로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거고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긴 그런 게 사실 포기너한테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았죠. 이제 포기너 일정에서. 그래서 특히 HR 관련돼서는 그 나라에서의 이제 프랙티스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이제 컨트랙트를 스탠더트 컨트랙트 관련돼서는 저희가 굳이 뭐 이거는 굳이 얘기해서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무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철저하게 이제 그 나라의 기준으로 이제 그 HR 계약서도 잘 쓰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할 때도 이제 한국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게 말이 이렇게 쉽지 사실 같이 일하다 보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컨트랙트를 쓰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